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스윙골의 실 보킷블러는 마침 테이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How do dams affect fish populations?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일단 댐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물을 막아주는 댐을 얘기하는 거고요. 댐이 영향을 끼칠 건데 fish population, 우리 population이라는 단어를 인구라고만 알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조금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류의 개체수 혹은 개체 군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댐은 당연히 우리 부정적인 역할로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인공물이니까. 자, 첫 번째 키 보키블러리부터 먼저 보도록 할 거고요. 첫 번째 단어는 regulat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조절하다, 통제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조절, 통제 비슷한 듯 하면서 조금 다르죠. 통제는 못하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조절은 얘를 적절하게 몇 정도로 할 거냐, 높이 할 거냐, 낮게 할 거냐 그걸 내 마음대로 통제하는 느낌인데 통제와 조절 둘 다 regulate에 쓰일 때는 내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하려고 할 때는 허용해주고 하지 못하도록 할 때는 걔를 반대하거나 막고 이 두 가지 전부가 둘 다 포함되는 단어가 바로 regulate입니다. 그래서 우리 댐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물을 regulate 해서 마음대로 흘러가게도 만들 수 있고 혹은 아예 흘러가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는 것 그 두 개를 내 마음대로 둘 다 조절하는 게 바로 regulate의 뜻입니다. 첫 번째, this valve. 뭐예요? 밸브이고요. 우리 밸브, 잠궜다 열었다 하는 그 밸브 얘기하는 거겠죠. 그 밸브는 regulate the flow of water. 걔가 조절합니다. 통제합니다. 무엇을요? 물의 흐름을. 그래서 밸브를 잠그면 물이 안 나오고 밸브를 열면 물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는 거겠죠. 호르몬스. 우리 호르몬 뭐예요? 호르몬. 이 영어의 발음으로 호르몬스라고 호르몬, 호르몬이라고 발음될 거고요. 호르몬스 regulates some bodily functions. 걔네들은 조절합니다. 어떠한 우리 신체의 기능들을요. 그래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면 신체가 조금 더 활발해진다거나 활동적이 된다거나 어떻게 되면 우리 신체가 기능을 멈춘다거나 하는 것들이 호르몬이 regulate 해준다. 라고 하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 chameleons. chameleons. 누구예요? 카멜레온 얘기하는 거고요. chameleons regulate their body temperature. 걔네들의 무엇을 조절해요? 걔네들 체온. 우리 몸의 온도를 조절합니다. 자, 여기에서 당연히 온도를 높이지 않게 하는 게 아니죠.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걸 얘기하고요. by using color. 무엇을 이용해서? 색깔을 이용해서.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혹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많이들 잘못 알고 있는 오해가 chameleon은 우리 보호색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변과 색깔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숨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걔네들 기분에 따라서 약간 색깔이 달라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체온을 바꿀 수 있다.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the council. 자, 의회를 뜻하는 거고요. 심지어 우리 앞에 뭘로 시작했어요? 대문자 시작했어요. 대문자로 시작하는 애들은 고유명사입니다. 이름이고, 뭔가를 대표하는, 우리들이 흔하게 많이 쓰는 고유명사. 들에는 첫 번째 글자가 capital. 대문자로 나올 거예요. 자, council was set up. set up 무슨 뜻? 설치하다. 그럼 BPP니까 우리 수동태로 설치됩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to regulate the fishing industry. 우리 어업을 조절하기 위해서 어떤 곳에서는 어업을 허용해주고 어떤 곳에서는 어업을 막고 하는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council, 위원회, 의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설치되었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regulate는 어떤 의미다? 얘는 허용을 해주고 싶을 때 허용하고 막고 싶을 때 막고 두 가지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지 무조건 막는다라는 것만 regulate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act라는 뜻이에요. 우리 act 다들 알고 계시죠? actor이라고 하면 연기자라는 뜻이고 act가 당연히 연기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근데 action 뭐예요? 행동. 그래서 act는 동사 형태로 원래 뜻이 행동을 하다 혹은 행위를 하다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역할을 하다라는 뜻도 가능합니다. 누구누구 로서의 역할을 하다에는 as라는 전치사가 보통 함께 쓰일 거고요. 자, they act like a pair of overgrown children. 자, 일단 pair 하면 뭐예요? 한 쌍을 의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명을 they라고 지금 가리킨 거겠죠. 그들은 역할을 합니다. 무엇처럼 행동을 합니까? 역할을 합니까? a pair of overgrown children. 한 쌍의 조금 일찍 큰 children인 것처럼 그러니까 아, 좀 애 같은데 그런데 일찍 많이 쓴 많이 큰 성숙한 어린아이들처럼 그 한 쌍처럼 행동을 합니다. 라는 게 우리 첫 번째 문장의 뜻이에요. they act like a pair of overgrown children.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또 나왔어요. hormones, 호르몬이라고 발음하시면 안 되고 hormones라고 발음해 주실 거고요. hormones in the brain act like natural painkillers. 자, natural이라고 하면 뭐죠? 자연적인,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지 않고 자연적으로 만들어낸 원래부터 있었던 이란 뜻이 natural 될 거고요. painkiller, 무슨 뜻이죠? 음, 진통제를 painkiller이라고 합니다. pain, 고통이고요. killer, 우리 고통을 죽이는 거죠. 진통제, painkiller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hormones in the brain, 우리 뇌 속에 있는 호르몬들은 act like, 어, 얘네들 역할을 합니다. 무엇뭇과 같이 자연적인 진통제와 같이 역할을 합니다. 라는 문장으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as가 나왔어요. 무엇을 하는 뜻이었죠? 무엇뭇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like랑 as랑 약간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요. she often, 그녀는 종종, had to, 합니다가 아니에요. 해야만 합니다예요. 자,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무엇으로서의 역할을 해야만 해요? as a buffer. 우리 buffer, 핸드폰, buffer, 이제 우리 씌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buffer 하면 뭐예요? 그냥 케이스가 아니라 굉장히 두꺼워서 얘를 떨어뜨려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만들어주는 완충재를 buffer 이라고 하고요. 그녀는 완충재로서의 역할을 종종 해야만 합니다. 어디서? between them. 그들 사이에서요. 자, 그럼 그들이 너무 많이 부딪히고 너무 많이 싸우니까 약간 중간에서 중재해주는, 중재자 역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She often had to act as a buffer between them. 자, 그녀는 그녀의 아들에게 가끔은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She often had to act as a teacher to her son.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떠어떠한 역할을 하다. act as거나 혹은 act like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애처럼 행동해. She acts like a children. 근데 그냥 애가 아니라 애 늙은이처럼 행동해. She acts like a overgrown children.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느냐. 무엇무어처럼, 무엇무어로서 행동하느냐. act like, act as. 연결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단어는 cause. 야기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정말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적어도 이 단어만큼은 우리 오늘 완벽하게 외우고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단어고요. 언제 쓸 거냐. 자, 인과관계 얘기할 때 쓸 거예요. 주어가 원인이고 cause 뒤에 목적어 결과 나올 때 주어가 목적어를 야기했다라는 식으로 쓰이는 게 바로 caus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에 the boy, the boy가 들어갔어요. 그럼 the boy는 원인이에요, 결과예요? 원인이 될 거고요. always causes. 자, 항상 만들어냅니다. 야기합니다. troubles. troubles 원인이에요, 결과예요? 결과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은 항상 만들어냅니다. troubles. 문제들을요. 라고 만들어주실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소녀라고 해보죠. 그 소년은 언제나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이번엔 trouble 말고 problems 써볼게요. The girl always causes the problems.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주실 수가 있겠죠. 자, the bad weather is causing problems. 자, 이 나쁜 날씨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예요. 지금 현재 진행형 쓰고 있고요. 야기하고 있습니다. problems. 문제점들을요. 누구한테 문제점이에요? 모두에게 문제점은 아니고. for many farmers. 아, 그러면 이 나쁜 우리 weather 때문에, 날씨 때문에 가장 해를 입는 거 지금 누구예요? 음, 농부들이 되는 거겠죠. The bad weather is causing problems for many farmers. 자, 이거는 운전자들에게 굉장히 문제점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The bad weather is causing problems for many drivers. 라고 표현을 해주실 수 있겠죠. 자, the poor harvest까지가 주어이고요. harvest 뭐죠? 수확하는 거죠. 우리 재배하는 거죠. 뭔가를 내가 열심히 키워서, 농작물을 키워서, 걔네를 이제 가을에 수확하다. 라고 할 때 harvest라고 하고요. The poor harvest예요. 그러면 수확이 굉장히 풍부한 거예요? 아니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걸 poor harvest라고 합니다. 굳이 뭐 poor 하면 우리 가난한, 이라고만 기억하고 계시지 말고, 풍부한의 반대뜻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약간 미약한, 연약한, 혹은 얘가 듬성듬성 비어있는, 이럴 때도 우린 전부 다 poor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poor harvest, 걔네가 원인이고요. cost. 자, 야기했습니다. 결과 얘기 나올 거예요. 어떤 결과죠? prices to rise sharply. 자, prices 가격이고요. 가격이 올라요, 내려가요? rise. 증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얘가 올라갑니다. sharply, 어떻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요? 라는 뜻이고요. 자, 원인은 무엇이었다? poor harvest. 얘네들 재배가 별로 안 됐다. 수확이 별로 안 됐다. 그래서 결론, 이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다. 라는 것까지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반대로 가볼까요? 만약에 수확이 많이 되면, 얘네들 가격이 빠르게 떨어지겠죠. 자, 우리 수확이 잘 됐다. poor 대신에 뭘 써줄까요? rich 써주시면 되고요. 혹은 successful 같은 것도 써주실 수 있겠죠. 그 다음 떨어지다. 우리 rise의 반대 뭐예요? fall 이라는 단어 써주시면 되고요. 더 rich harvest caused prices to fall sharply. 그래서 급격하게 가격이 떨어지는 걸 야기했습니다. 라고 한 문장 더 만들어봤습니다. many death. 자, 일단 우리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이 여러 개래요. 뭐예요? 사망사고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명이 사망을 한 거가 되겠죠. 자, 여러 개의 사망은 was caused. 자, 수동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원인이 누가 돼요? 수동태는 원인이 by 뒷부분이 원인이 될 거고 결과가 주어가 될 거예요. 항상 주의하실 거. 우리 수동태가 변했다. 원래 단어는 cause, 능동태인데 얘가 b 더하기 pp 형태 b 동사 더하기 pp 형태 was caused, is caused, are caused, m caused 등등 bpp 형태로 변했다. 라고 하면 원래 목적어였던 원래 목적어 누구죠? 결과. 이 결과가 주어 자리에 갈 거고 원래 주어 누구죠? 원인이었죠. 원인이 by 뒤에 by의 목적어 자리로 옮겨질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로 헷갈리지 않으셔야 원인과 결과, 관계가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잘못 해석하면 원인을 결과로 해석하고 결과를 원인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many that was caused. 자, 그럼 얘는 뭐다? 결과. 얘가 약이 되었습니다. 뭐에 의해서요? by dangerous driving. 위험한 운전으로부터 위험한 운전에 의해서 몇 명의 사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자, 이거 우리 능동태로 바꿔볼게요. 그럼 얘 원래 주어 자리 넣어줄 거고요. dangerous driving. 그 다음. 얘 원래 능동태로 바꿔줘야겠죠. caused. 원래 과거 형태였을 거니까 워즈가 됐겠죠? caused. 자, 결과는 뭐 들어가주면 돼요? many death. 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many death was caused by dangerous driving. dangerous driving caused many death. 자, 하나만 놓여 볼게요. 우리 이 문장. 이 문장을 수동태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우리 prices 얘가 이제 주어 자리에 가야겠죠. prices to write sharply. 얘가 약이 되었습니다. 워즈 caused. 무엇에 의해서? by the poor harvest. 그래서 이렇게 자리 바뀌는 거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 주시고 BPP 있는지 없는지 수동인지 능동인지 구분 잘 해주셔야 원인과 결과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리에way고 로봇이